도대체 어떻게 된 게 총선을 참패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더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태까지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했던 게 저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윤석열 장모 소식입니다. 지금 가석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다음 주 중에 윤석열 장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일을 연다고 하고요. 23일에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하는데 여기에 수감 중인 윤석열 장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3분의 1 지났을 때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장모도 형기의 70%를 넘겨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원래 2월에도 심사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달에 다시 대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349억이라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는데 애초부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쳐버리냐. 심지어 징역 1년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가석방을 해줘서 빨리 꺼내주려고 한다고요. 이러니 실시간으로 어디 한번 꺼내주기만 해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결국 윤석열과 김건이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 피운 죄는 추가 안 하냐 하는 꼬라제하고는 원래 몇 년 더 추가되어야 정상 아니냐 가석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건 실드가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총선 끝났으니까 이젠 대놓고 가석방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죠. 참고로 총선 기간에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mbc의 윤석열 장모 가석방 보도를 중징계 예고한 소식이었습니다. 선거방심심의위원회도 이런저런 논란에 입사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장모 가석방 추진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에 대한 방심위 차단 조치를 보도한 mbc를 중징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방심위의 행보도 정말 기가 막힌대요. 검찰의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확인 보도에 법정 제재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3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수사 기록 보도를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한 건데요. 국힘 측이 시민민원을 접수하고 이걸 방심위가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입틀막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이는 패턴입니다. 바로 이 보도인데요. 이 얘기가 틀렸냐?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최종 의견서를 보도한 건데 한마디로 사실이란 얘기고요. 심지어 이 최종 의견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작성된 거죠. 그런데 이걸 보도했다는 이유로 YTN의 법정 제재를 날린 겁니다. 이에 대해 류이름 위원장은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문제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한 걸 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데요. 좋아요. 저런 이유로 법정 제재를 했다고 칩시다. 언론은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판단을 해야 되고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 왜 민주당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을 사방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건 못 본 척하냐? 저희들의 질문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공정, 합리, 균형 이런 건 뭡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처럼 내 자유, 내 주변의 자유 이것만 수호하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는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저들이 말하는 공정,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을 그냥 저렇게 사실처럼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사회상 세미나를 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사람들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방에서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랬었는데 결국 여기서 들은 얘기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최종 목적이다. 수사의 목표 자체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총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의 술파티가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나라냐? 이건 굳기문란 사건이고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결국 교도관들이 술파티를 방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검사의 명령과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냐? 자연스러운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허위 주장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런 루트를 밟고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많은 시민들도 예상했던 건데요. 과거에 이미 드러난 문제적 일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저들이 문제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애초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서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음식이든 식사든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이냐 계속 주장하는 건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서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실컷 받아쓰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거짓심이 드러나도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 심지어 대선 주자였던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모욕 주려고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니들이 뭐 어쩔 건데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화영 전부지사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검찰 녹화 조사실에서 술판이 벌어진 거 맞다. 창고가 아닌 녹화 조사실에서 술 마셨다. 이렇게 그림까지 공개를 했고요. 여기엔 검사 수사관도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이러니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랑 박용철이 부인했다. 이게 전부냐? 언제부터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저렇게 그대로 얘기해줬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CCTV와 출전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 이현주 씨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치외법권 지대냐? 게다가 그 배경이 정적 제거를 통한 권력장악 의도에 있는 거라 이건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기문란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수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몇 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진술도 구체적이고 여태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여태까지 검찰은 특히 특수부는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몸값을 띄어왔습니까? 이거 영웅심리에 들떠서 무리해온 거 아니냐? 기소 협상이라든지 별권 수사라든지 이런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방식을 자행해왔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진영과 편을 떠나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는 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거다. 여태까지 검찰의 위세에 놀려서 별권 수사라든지 기소 협상이라든지 증거 조작 날조에 진실을 말 못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개혁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도 비판했죠. 이런 나중에 데일리안 같은 데선 이화영씨의 말이 거짓말이면 명예훼손 처벌이다 하면서 법조계에 물어봤다. 이렇게 법조계에선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기사를 즉각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민주당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거고요. 단장은 민영배 의원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의사활동위원 검사범죄대응 TFL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꾸려진다고요. 오늘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차례대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